태꽁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누구? 오랜만에 사진입니다, 시장님. 저 박삼수입니다. 너... 야, 박 기자. 옛날하고 많이 보냈네? 변하기는요. 사람 잘 안 변하죠. 나쁜 놈들은 특히 너. 무슨 소리야. 야, 그런데 여기 무슨 일이야? 개똥 치우러 왔냐? 여기 저... 개가 없는데. 시장님, 저 개똥 치우는 진짜 아닙니다. 굳은 놈들이 썬떡 치우지. 무슨 소리야? 아닙니다. 저기... 오랜만에 제가 볼 좀 던져드릴까요? 어, 그래. 오랜만에 한번 던져봐라. 예. 참아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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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장님, 그런데 학생들 취업률 조작해서 본 돈은 어디다 쓰셨습니까? 너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냐? 아이, 또 이 제 주특기가 이렇게 안 보이는 걸 이렇게 싹 보이게 하는 거 아닙니까? 네? 시장님. 반론 취재 차원에서 정식으로 묻겠습니다. 취업률 조작으로 42억 편치, 엄승택 학생 사망 보상금 가로채기, 기관제 교사 동원해서 교육청 관료 술 접대하기, 정관계 법조계 자녀, 교수 부정채용. 이거 시장님이 다 직접 지시하셨습니까? 몰라. 알아도 몰라, 이 새끼야. 너 어디서 이딴 걸 물어? 이런 거 물으라고 기자가 있는 겁니다. 딱히! 뭐 사립학교가 다이아몬드 광산보다 좋다던데 그동안 돈과 권력으로 교직원들 입마금하셨죠. 나랑 박태용 변호사 매수하려던 것처럼. 박삼수, 너 미쳤냐? 돈으로 구워삶아지지 않는 우리가 눈앞에 딱 나타나니까 시장님은 미쳐버리시겠죠, 지금? 너, 너 각오해. 너 이제 끝장이야! 예, 끝을 봐야죠. 또 제 주특기가 결싸움입니다. 시장님이 돈으로 막은 이분 나랑 박태용 변호사가 다 열었습니다. 수백 명이 우리 편으로 들어섰어요. 속설 쓰고 자빠졌네. 시장님 앞에서 침묵하던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고 그 힘이 합쳐져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곧 보여드리겠습니다. 깜짝을 놀라실걸요?